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하러 왔을까요? 도롱룡 방생에서 왔죠. 잡아서. 우리가 뭐하러 왔죠? 네? 오늘 우리가 뭐하러 왔죠? 우리 가족들이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해마다 여기 도롱룡이 맨홀에 이제 들어갈 때는 어떻게 잘 들어갔겠지만 거기가 오염이 되면서 고속도로 변해 있다 보니까 그걸 꺼내다가 물도 깨끗한 데다가 살려주는 것을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때가 딱 맞췄는데 지금 그 안에 맨홀 안에 어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화로 갈아입고 들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어! 어! 아 니네들 뭐하는거야. 이거 촬영하라고 시켜서 촬영합니다. 지금 그림자로 네 뱃살 부가 도로? 도로? 이거 광고 하죠? PPL theCUBE 와 장화가 저렇게 크냐? 헐렁헐렁거려 귀엽기만 한데 왜 그니까 네? 여기다 키 안 통해가지고 여기서 몸부가 묶어서 여기다 또 키있는거 만들어 씹하네 물이 깨끗하지 않아 이걸로 먼저 들쳐내요 이걸로 먼저 다 밟지 않게 조심해 거기 도룩력 있을 수 있잖아 이걸로 먼저 떠내 그냥 주변에 있는 거 한번 한번 떠내요 한번 떠내요 한번 떠내요 한번 떠내요 한번 떠내요 한번 떠내요 오 알이 있어 바꾸라 꺼내 뒤집어오래서 다 찾아와줘 내가 여기 알 있어 그 봐 있네 왼손으로 왼손으로 해 일단 다 부어 어휴 아직 콩이야 아직도 아직 콩이라고 아휴 도룩력 내가 아까 엄마를 봤어 도룩력 엄마 어 엄마 나왔다 야 애미 어 진짜 크다 장갑을 끼워라 장갑을 끼워라 주진아 주영아 장갑을 끼워 여기 물 좀 담아주면 안 돼요 그럼 바가지 갖고 가 이걸로 퍼봐 나 어쩌다 내려갈거잖아 왜 엄마 또 있어? 아빠야 어디갔는데요 어디갔어 여기 여기 야 계속 나와 엄청 많아 근데 여기가 도룩력 각질하니까 여기도 여기도 와 대형종이야 우와 초대형종 어미가 도대체 몇마리가 나오는거야 그니까 얘는 아빠도 없나 여기 다 콩은이 아직 뭐 어미가 꺼내가 떨어지고 어미가 뭐 어미가 꺼내가 떨어지고 어미가 죽으면서 하얀색들 여깄다 여기 알이 다 죽었어 여기도 죽이고 엄청 큰데 어미? 어이씨 이야 우와 이야 아니 진짜 환경 좋은데 갖다가 놔주면 될거 같애 이거 알이 많이 돼서 죽었잖아 물이 보여있으니까 여기 엄마 이게 보여있어도 이런 풀끄리터 안에 보여있다보니까 근데 어미들이 여기 이렇게 많다는 거는 못나가긴 하나봐 못나가는거지 여기 여기 알 저 알 어? 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알알 야 어차피 손 버린거 그냥 적극적으로 잡아 뒤져 형이 해볼래 한번 나도 아빠 핸드폰 잡아야되니까 여기 내려가야되잖아 아직도 안내러가고도 난리야볼수 있어 어? 이거 뭐야? 잠자기기 야 잠재리춤가 원래 저렇게 커? 응? 원래 저렇게 커? 정말라 다르지 아 있었어 여기 어 냄새는 냄새는 진짜 안좋아 근데 쓰레기냄새가 그래도 내가 여기 내려가기 싫은거여지구 손은 나만 더럽히고 야 그냥 들어갈게 이다 물 부다가 저거 햄버거는 되잖아 아니 동룡이 생각보다 크다 아 그럼 동룡이 생각보다 크다 동룡이 생각보다 동룡이 생각보다 동룡이 생각보다 네 내가 어차피 여기 밖으로 내려가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핸드폰 방수 되죠? 어 핸드폰 방수되죠? 뭐그래? 그 핸드폰 저기 엄마 떠다닌다 어디 아빠 뒤에 아빠 뒤에 엄마 떠들어냈어 야 너 많아 지금 엄청 어우 냄새 썩은 내가 빠져나간다 야 야 야 어미들이 위에 잔뜩 있어 그래 나 물을 튀어 제대로 뒤져 어? 어? 엮여 그냥 와우 엄마 투마마 투마마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길래 어미들이 그냥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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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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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window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곡이 있고 오른쪽에가 이렇게 습지대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다가 도룡룡들을 풀어주러 옵니다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빨리 와 아름다워요 걸그만 말은 질러 하지마 봐봐 여기 있어요 으른용룡이들 와 진짜 크다 아빠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거기 가보지라고 동룡들이 다닌 작은 공룡으로 올라가봐 응 그래 어디서 살려주자 와 이거 크기봐 손바닥보다 길어 시간 못 넘어iday 종료 보편에 한번 손에 물 한번 묻히고 inhabitants 끄 Cam 이네들은 열에 민감하니까 어후 벌써 잘 도망가네 여기서 좀 더 ead 되어있으니까 버렸어 어 쭈기 빛이 줄였어 한번 갔어 빨리 풍력이 좋아하네 엄청 좋겠어 자 발 먼저 놔주고 아 여긴 물이 진짜 좋네 이쪽에서 이쪽 보고 하세요 이쪽 보고 응? 나 얼굴 나올까 보는데? 몇 마리 될까?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까지 하면 와 진짜 많다 사진도 찍어줬어요? 아니요 많이 찍어줘요 사진도 귀엽게 생겼어야 되겠네 모기 물린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자 이제 놔줄꺼에요 다 자 잘가 알들도 저쪽으로 좀 밀어주자 낙엽 덮어주세요 물이 깨끗하네 깨끗하네 물이 마을들 좀 밀어줘 자 어 가라 자 이제 어떻게 일주일 한 번씩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어? 너가 와서 확인 좀 해 봐 그래 자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낙엽을 살짝씩 덮어주는 것도 좋고 응 응 응 구제에 딱 콘크리트에서 태어난 인생들 아이고 진짜 이 정도면 천국에다 풀어준 거다 아이고 아빠 뒤에 통 있어요? 저거 무슨 소리가 꾸르륵 꾸르륵 새 아니야 새? 아 이곳이 보니까 농작물을 지금 아 도룡용 하고 도룡용 이제 알을 이제 놓아준 곳이 좀 마음이 놓이는 것이 이 지역에 이렇게 이곳에는 농사도 지었었고 수질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매수한 토지에요 그래서 어쩐지 이렇게 층층이 어 이렇게 풀들이 많고 물이 마르지 않는 마를 수가 없는 토지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보았어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잘 살아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만 이곳에서 떠나갑니다 가자 한꺼들아 가자